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대법관들. 대법관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선거 무효소송에 관해서는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유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이 있는 독점적으로 선거 사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게 독점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이나 또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그런 선관위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의심이나 의욕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대법관들에게만 그렇게 거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시면 지금 대법관들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을 오늘 보니까 그 법조계 내에 있는 한 로펌에 계시는 분이 그를 기고했네요. 민철기라는 분인데 아마 대형 로펌에 속하신 그런 법조인산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민철기의 개똥법학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 이 내용의 이런 핵심은 뭔가 하니까 결국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 때문에 판사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의뢰인들 그러니까 이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특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법관들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 이런 부분을 문의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소송뿐만 아니고 상당히 이제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한 구경인 거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의뢰인들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에 관해서 질문하는 일이 늘어났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막상 사건을 내막을 들어보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에서 결론이 좌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사 형사 사건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뢰인이 주변에서 듣고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판사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분 말씀은 정치의 사법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밖에 못할 거 아닙니까. 정치의 사법화는 원래 선거, 외교안보정책, 국책사업 등 정치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치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의존에 다루는 경향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런 부분도 정치의 사법화 일환으로 이분이 인식하고 계시네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정치사법화의 사례들이고 원래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헌재지만 순수한 사법기관으로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정치적 사건이 너무나 많아지는 세상이 됐다. 사법농당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사건 이유야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재판장의 여러분들 그런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 같은 부분을 걱정한다는 거죠.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게 되면 인천연수구을 민경욱 전 의원이 억울하게 낙선한 인천연수구을이 최초의 재검표가 실시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선거구. 거기에서 이제 대법관들이 제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 판결을 내린 거죠. 재검표도 대단히 편향적으로 운영했고 조재연, 천대엽, 이동헌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조재연 씨가 특히 연장자로서 재검표를 대단히 편향적으로 이끈 인물이죠. 거기에 이제 판결을 엉망진창으로 내렸으니까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2년 동안이나 4.15 부정선거의 재검표에서 우리를 괴롭혔다. 이런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적인 이런 선관위가 이런 홍보선전하는 기본이 대법관들의 판결문인 겁니다. 대법관들의 판결문이 엉망진창인 거죠. 이 사람들이 다음에 부정선거가 세상에 다 밝혀지게 되면 천대엽이나 조재연이나 이동헌 같은 그런 대법관들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아마 지어야 될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는 존재합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입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했다고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의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떤 놈이 부정선거를 추진했는지를 그 범인을 잡아서 법정에 데려와야 된다는 것이 그냥 조재연과 천대엽 이동헌이 내린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성명불상이 아니고 임극정이 거짓을 했는지 홍길동이 했는지 춘향이가 했는지 이도령이 했는지 그 범인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범인을 잡아오면 원고적 소송 성소 판결을 내리겠다. 부정선거의 실행주체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유엔회가 실행주체지 않습니까? 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까?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이런 발각됐습니까? 선관위가 선거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입증한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표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득표수를 점감하는 데 사용한 규칙 관계식 조작값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길동이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홍길동이 수사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잡아오겠습니까? 이 대법관들이 법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재연 씨는 좀 나이가 있고 1956년생이고 천대엽시나마 나이가 좀 젊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 여기서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작된 득표수 자료를 누가 만들어서 발표했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법부의 불신이라는 문제는 선거 문제하고 또 별도로 한국사회가 앞으로 당면하게 된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올해 상반기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바닥까지 파헤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모두 다 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참정권 침탈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잘해야 되지만 국민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힘을 남룡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나라 국민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잠시 동안의 흥미거리 이야기거리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말죠. 수많은 사건들이 세계는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국가를 잘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권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뿐이고 금세 국제사회에서는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가 참 여러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석유 자원이 풍부한 나라 한때는 남미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베네수엘라의 수도가 가락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러분들 절대 빈곤 이하에 있고 인구 가운데 4분의 1에 나가는 700만 명 정도가 나라를 떠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이란 것은 싸늘하게 이렇게 식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런 관한 그런 기사들은 요즘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떤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는지 하이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투자는 끊겼으니까 국민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쓰레기통을 이러면 뒤지겠죠. 그렇지만 포퓰리즘 정치에 의해 가지고 이익을 제공받는 소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현재 정권을 지지할 것이고 선거부정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대로 된 전자투표결수지 않습니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겁니다. 차베스가 완전히 나라를 그냥 골로 보내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고 간 겁니다. 독주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마침 동아일보에서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한 번 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필요가 있다. 이 마두르 차베스의 딜을 이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권력을 연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군인 출신입니다. 마두르가 이제 유력한 야당 후보를 그냥 아예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중남미 주요국 지도자가 좌파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르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정적인 정적을 탄압하는 등을 두고 충돌했다. 우파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파라가이 대통령 루이스 라카이 오르가이 대통령은 마두르 대통령이 중남미의 민주주의를 지금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핑크운동 여러분들 덕택에 권력을 장악한 좌파 정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다음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마두르 대통령을 두둔하는 거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냥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구경거리인 겁니다. 그 나라가 겪는 고통이 아무도 그 고통에 동참하거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남미 공동시장 정상회의에서 베니테스 대통령은 마두르 정권이 야당 정치인 마리아 마차도 전 의원의 대선 출마를 봉쇄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번 선거도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남미 공동시장은 베네수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베니테스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좌파 이름들 대통령인 페르난데스는 베네수엘라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마차도 전 의원이 마두르하고 이름들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격돌했지 않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마차도 전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3순위에 도전하는 마두르 대통령의 최대 경쟁자로 꼽힌다. 마차도 전 의원은 지난달 올해 10월에 열리는 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마두르 정권은 즉각 그의 공직 수행을 2030년까지 금지해버렸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끝이 난 겁니다. 국민들이 더 할 나이 없이 고통을 겪더라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엊그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그리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없죠. 2013년부터 집권 중인 마두르 대통령은 전임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대중영합주의 정책과 반대파 탄압을 일관하고 있고 미국이 마두르 정권의 대선 부정 등을 이유로 2019년 국가 핵심 산업인 원유 수출의 제재를 가하자 심각한 경제난을 걷고 있다. 인구의 4분의 1의 육박을 당한 700만 명이 나라를 떠났다. 나라가 망하든 인구의 4분의 1에 당하는 700만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든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있던 간에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두르 정권이. 우고 차베스가 남긴 가장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산은 포퓰리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밀실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 선거 시스템을 차베스 이후에 마두르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 나라가 독재 정권을 교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은 조기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 국가가 해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그리스는 이런 1980년부터 포퓰리즘 정권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렀지만 결국은 지금 이렇게 경제 개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그래도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게 되면 그냥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노예 상태로 대한민국이 가는데 부역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겁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앞으로 어려워지겠습니까? 이런 대선 부정 이게 여러분들 보면 검색을 해보니까 뭐 그냥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네소엘 이게 2020년도 12월 9일에 그냥 권력의 정당성이 전혀 없고 그냥 선거부정을 가지고 베네소엘아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마드로 정권이 그냥 무너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마드로는 권력을 부정직하게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그는 2018년 선거를 훔쳤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전자투표기를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완전히 밀실해서 다 조작할 수 있는 숫자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베네소엘에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안 됐습니다.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최근 기사는 좀 드문데 이게 보니까 대개 2021년도 11월 20일 날 베네소엘라의 훼손된 11월 20일 선거 이거는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거네요. 마드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다. 미국 정부의 대사관에서. 베네소엘라의 오염된 투표. CNN 패크체크. 여러분 이게 그래도 국민들이 어느 나라든 간에 바보천치는 아니기 때문에 선거만 공정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나라가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베네소엘라처럼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가지고 베네소엘라에서도 마라카스의 한 사무실에서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제조 생산해서 발표할 수가 있으면 국민들이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전 국민의 25%인 700만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웬만큼 여유가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국가를 포기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깊게 보고 배워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난 3년을 거의 전부를 걸고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띄웠습니다. 그게 총집대승한 것이 2022년 또 11월 달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그 당시까지는 2022년 또 11월 지방선거까지 6번 그리고 그 사이에 4.15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번의 선거가 모두 다 숫자를 조작한 그런 선거라는 것을 이렇게 제야 전문가의 전폭적인 그런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밝힌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이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책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선물도 해 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태어난 네덜란드 우리에게는 화난이라는 그런 국가로 잘 알려져 있죠. 어느 사이든 간에 우리가 외부인들이 잘 알 수가 없는 그 나라만의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으로 보게 되면 젊은 날 네덜란드를 한 몇 차례 정도 여행한 경험이나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보다 보면 그 작은 나라가 이런 정권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한때 세상을 또 호령하던 그런 무역 대국이었지 않습니까 화란 네덜란드 제가 화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인상은 사람들이 여물다 야무지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단히 절약하는 데 아주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화란 사람 이렇게 하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면이 보다 낮은 그런 국토를 잘 개발해가지고 농업 국가로서는 엄청난 여러분들 그런 수출하는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화란이라는 나라는 저는 참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인류 역사상 참 그렇게 열악한 그런 해수맨보다 낮은 국토를 그렇게 잘 개발해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에 참 놀랍다 그런 생각하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외신을 보니까 화란에서 보니까 이런 학교 교실 내에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국가 차원에서 내렸네요. 네덜란드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참 화란 사람들은 실용적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무가 기성세대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항상 글을 쓰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소위 디지털 기기들이 소형화되면서 업무에 대한 몰입도나 집중력을 상당히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통제를 잘하고 관리하느냐가 업무의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너무나 손에 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는 재미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교실 내에서 아이들의 학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거라고요. 어른들은 이제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가끔 방송을 내보내고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조건을 많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몇 해 전에 인천에 여러분들 강의를 갖다만은 한 교장선생님이 그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수업시간 그러니까 학교에 왔을 때부터 학교를 나갈 때까지는 모두 다 핸드폰을 다 수거해 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학부형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고 학생들도 처음에 얼마 동안은 소위 핸드폰 검단 현상 때문에 힘들었지만 교장선생님에게 굉장히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오늘 여기 디스클로저티비라는 데에서 네덜란드가 수업시간 내에 그런 모바일 기기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내렸는데 한 번 번역을 해보니까 네덜란드 교실에서 휴대전화 금지 이 내용입니다. 휴대전화 금지. 네덜란드는 화요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실에서 휴대폰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워치가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업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네덜란드 정부가 밝혔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죠. 이거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당사자의 주의력만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21년 12월 20일 날 보도를 보게 되면 서울교육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외부 그런 위원회에서 교육당국에게 제언하는 그런 아마 보고서를 작성해 모아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학교 내 학생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교육활동 및 수업시간을 사용을 금지하는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확대에 대해서는 유해 사이트 차단 등 학생들의 학습 방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아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뇌를 바꾸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두뇌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증받지 않는 그런 교육방법이나 교수법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검증받은 이후에 일괄해서 도입하는 것이 좋거든요. 근래에 이제 보면 태블릿 PC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효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라는 것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사람의 그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연구자로서 활동해보게 되면 책을 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소화하는 것하고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소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뇌가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다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네덜란드 정부가 제시한 교실 내에서 수업시간 내에 핸드폰을 검지하는 것, 태블릿 PC 사용을 검지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태블릿 PC와 같은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수업에 도입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빛과 그림자를 파악한 다음에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여러분 의욕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책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선거를 지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6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부실이죠. 지금은 5권이지만 7월 30일 날 발간되는 도독놈들 6권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까지 모두 6권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기회를 제공하셔서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있고 또 발언해서 안 되는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품위가 있다 교양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선을 잘 지키는 거죠. 법적으로 뭐 허용되냐 안 되냐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 그런 도덕이나 윤리나 상식을 미뤄볼 때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상위 개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왕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외교 수장을 지냈지만 지금은 조금 한직으로 이제 이렇게 밀려나 있는 왕이라는 그런 중국의 그런 외교 수장이니까 외교 수장이었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바깥에 좀 접촉이 많고 평균적인 중국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외국인을 대한 그런 그런데 참 이 왕이가 한 이야기 가운데 야 코를 세운다고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되냐 이런 발언을 그래서 이제 제가 득 떠오른 것이 참 중국스럽다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네요 교양인은 인종적인 그런 차별이 내포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공식적인 장소에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양인을 비하하거나 그 다음에 중국인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이런 발언을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을 대표하는 외교통인 왕이가 그런 발언하는 것이 야 이게 참 중국 지도자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과거에 이제 일본계 미국인 대사가 계셨지 않습니까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지만 그때 외모를 막 비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절대 제가 보는 그 외모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는 금기입니다 금기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댓글이나 이런 부분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무례하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왕이 한국인과 일본이 코를 세운다고 서양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코를 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건데 이런 발언을 왜 하냐 이야기죠 얼굴에도 참 보니까 심술이 좀 많네요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상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중국과 한국 일본이 상국혁명을 강조하며 인종을 거론했다 외신들은 일본이 20세기 초반 주장한 대동화 공영권이나 마찬가지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이런 발언이 나갔을 때 외신이 그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인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는 최근 중국 칭타오에 열린 한중일 협력 포럼에서 삼국의 협력을 강조하면 다른 비율을 많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근발로 염색하고 코를 오똑하게 세운다 해도 유럽인이나 미국인이 될 수 없고 서양인도 될 수 없다 서양인들은 누가 중국인이고 일본인이고 한국인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자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중국에 대한 그런 혐오스러운 감정이 생기고 하는 것은 중국이 무례하고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예사롭게 침해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지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지만 중국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누구가 보더라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코가 우뚝하고 염색을 하고 이런 표현을 절대 써서 안 되는 겁니다 조엘 에키슨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NN 방송에서 제국주의 일본은 세력을 확장하며 대동화 공연권을 선호했고 식민지배를 인종해반으로 포장했다 왕위의 발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왕위의 발언을 참 무례하고 상식 이해하고 정말 품위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당신 발언 참 잘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사람이 이제 자리도 중요하고 이러지만 어떤 발언을 할 때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을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다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왕위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냄새가 물씬 담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중국에 대한 그런 혐오하는 감정이 더 생기는 겁니다 중국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굉장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중국 전체라기보다 중국의 수뇌부가 항상 외부 탓을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등이라는 것이 자기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계속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중국이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사의 큰 흐름에 이름 준하는 그런 행동양식이나 규범을 준수하게 되면 중국을 특별히 미워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제 자신도 여러분들 중국이 바로 지금 항해를 건너면 중국이 바로 옆에 있지만 이 방문 빈도를 보게 되면 참 안 갔던 나라 같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는 겁니다 가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왕이시 발언은 정말 참 수준 이하의 발언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최대지 않아서 실시됐던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박찬진 사무차장장 지금 사무총장 직무대형 체제에 치러졌던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모두 6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여러분께서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정선거만 지킬 수가 있으면 정치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반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서양의 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 팁 제도가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 분배 차원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그런 호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팁 제도가 변형이 돼 가지고 팁인지의 권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소식들이 속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팁하게 되면 제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IBM 창업자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IBM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을 보면 아버지의 창업자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를 가르치다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차를 타거나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차를 파킹시켜주는 분한테 좀 후하게 팁을 줘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당시 아마 그분들이 뉴저지에 아마 저택이 있을 때 같은데 뉴저지에서 이제 맨하탄까지 이렇게 열차로 통근을 할 때 그때 되게 열차 안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욕물을 마친 다음에 휴지 타올 같은 걸 아주 깨끗이 이렇게 닦아서 뒤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네가 누군지를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네 두 개가 기억이 나네 그게 이제 IBM의 창업자와 아들이라는 책 을지서적에서 나왔던 아주 오래된 책인데 참 읽을 만한 책이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읽었지만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도 많이 다루고 막상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그런 책임이 얼마나 컸던지를 늦게 깨달은 아들의 그런 후회도 좀 들어있고 이런데 최근에 이제 LA를 방문했던 한 분하고 만났더만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이제 식당을 갔더만은 식당에 한 20% 정도를 팁을 그냥 그 영수증에 그냥 박아가지고 그냥 그냥 팁이 나오더라 이 이야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그 팁인데 그 팁에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에다가 20% 가까운 것을 때려가지고 식사비용보다도 배꼽이 더 클 정도로 부담을 느꼈다 상당히 불쾌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팁 제도가 너무나 왜곡이 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그게 사실인 모양입니다 이게 2024년 4월 기사인데 오렌지 카운티면 한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죠 오렌지 카운티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팁이 이제 권리가 돼버린 겁니다 팁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 보시면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 모 씨는 최근 오랜만에 외식을 위해 하신 땅을 찾았고 팁 문제로 언정을 벌였는데 4명이 모여 식사를 한 뒤 받아든 계산세 식당 측에서 4명 이상 무조건 18%의 팁을 붙인다면 영수증에 팁이 미리 포함되어 있었다 한인 식당의 모양입니다 특히 김 씨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8% 팁 액수 계산이 판매시가 붙기 전에 음식값을 기준으로 한 거죠 당연히 음식값에만 여러분들 팁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음식값 더하기 판매시의 총액에 대해서 18% 팁을 하니까 액수가 크게 늘어나버린 거죠 이렇게 한 거죠 부당한 거죠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팁을 강요당하는 것과서 황당하고 불쾌합니다 이후에 다른 한인 식당에 갈 때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 모든 한인 식당들이 판매세를 포함한 액수로 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거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부분 한국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매사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금전 권리는 당연히 뭡니까 저는 18% 여러분들 때리는 것도 저는 별로 본인이 알아서 내놓는 건 18%를 왜 때리냐 이야기죠 TV에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냐의 고위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LA 카운티 판매세가 10.25%로 오른 상황에서 많은 항인 식당들이 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세금 액수만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시정하고 있지 않다 100달러 먹었으면 100달러에다가 10.25달러를 더해 가지고 그게 18%를 때리는 겁니다 소비자 매체인 레딧과 어센틱은 식당 팁은 고객이 종업으로 받던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자발조를 주는 거죠 당연히 음식관 부분만 팁을 주는 것이 맞고 세금의 팁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대다수 미국 식당 등 세전 액수로 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좀 그러네요 어떻게 팁이 권리가 되지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이 문제를 얼마 전에 LA를 다녀오신 분을 만나 가지고도 참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마침 오늘 조선위보에 박진배 마이애미 명예석자 교수께서 권리가 되어버린 미국 팁인가 그래서 이게 거의 보편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는 게 팁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팁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착된 것인데 여기 나오네요 호의로 시작한 관습이 권리가 되어버렸다 혹시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팁을 주지 않을까 봐 계산서에 미리 팁을 포함시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것 자체가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손님이 중복으로 팁을 지불해도 말없이 받아 챙긴다 레스토랑의 팁 관습은 다른 장소에도 확산되어가고 있고 호텔의 벨보이 아파트의 관리인 미역실 직원 음식 배달 모두 팁을 원한다 안 죽어나 적게 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불만을 가지며 체념하는 부분이다 혹시라도 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악마의 거래가 될 것이다 좋은 제도가 이렇게야 악용될 수 있네요 참 좋은 제도인데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관행이 딱 있지 않습니까 한 15%에서 20%를 주는 거를 그걸 자발적으로 주는 거하고 영수증에 그냥 찍어서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는 팁 제도를 도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값이 그냥 20% 오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래에 팁의 비율이 오르고 셀프 서비스 매장에서 팁을 요구하면서 미국인들은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람직한 서비스 산업의 문화가 아니라는 식이다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의 레스토랑들이 인력당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혹시라도 팁 제도를 고려한다면 악마의 거래일 것이다 옳지 않은 일을 오늘 본 겁니다 자발적으로 주는 건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데 호의를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를 그런데 그걸 뭐 영수증에 붙여가지고 그냥 강제로 수거하는 거하고 그것도 여러분들 못 믿어가지고 판매실까지 붙여가지고 팁을 때리는 거하고 영양심 불량인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5월 6월까지 5권이 나왔고 7월 30일 날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이 나옵니다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책이 주변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독서하는 시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친김에 이제 명상록 마르크 사울렐리스 황제 그 다음에 또 셔네카이의 인생론 이어가지고 바로 옆에 보니까 또 과거에 읽어보지 못한 제목만 들었던 몽테니오의 여러분들 수상록 수필 아주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몽테니오의 수상록 이름이 미셸드 몽테니네 문외출판사가 이런 고전을 잘 이렇게 오랫동안 발간해 왔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세상이 워낙 빠르게 바뀌는 그런 시대는 이런 고전을 한번 가까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크게 되죠 오래된 책입니다 16세기 작품이네 1533년에서 1592년 여유가 아주 있는 집안 출신이 뭐 아닙니다 페리고르 지방의 몽테니오성에서 태어났고 집안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들 부잣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틴어 교육을 받고 소년 시절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한 보르도시의 기엔드 중학교 다니면서 고전 공부에 열중했다 16세부터 툴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24세 보르도 고등부분 재판관이 됐다 아마 이 시기에 종교전쟁도 프랑스 내에 있었고 또 이 시기에 프랑스의 흑사병이 유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 그의 수상록은 인간 정신에 대한 회의주의적 성찰과 라틴 고전에 대한 해박한 교양을 반영하고 있고 프랑스 레낙상스 시기에 가장 역량인의 작가였고 이후에 셰익스피어나 에머슨 니체 루소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책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자유분마하게 자기가 느끼는 그야말로 단상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고전이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당시는 세상이 느릿느릿하게 여러분들 흘러갔지 않습니까 느릿느릿하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삶과 그리고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인보다 훨씬 더 깊은 사석이나 사유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몽태뉴의 수상록을 한번 여러분들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만 보시더라도 자기의 이런 소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단상을 정냈는데 좀 특징이 있다면 고전을 워낙 이렇게 섭렵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아주 자기보다 앞섰던 그런 대가들의 글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유분방한 글입니다 명성이라는 것만큼 운수에 따르는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운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배력을 얻힙니다 어떤 자에게는 광희를 주고 다른 자에게는 어두운 그림자를 줍니다 그것은 그 가치에 따르기보다는 변덕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살루스투스 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은 경솔한 운수가 해주는 일입니다 저는 영광이란 것이 진실한 값어치에 앞장서더니 상당한 거리로 앞서간 것을 보았습니다 근래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가장 운수 대통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 대통령이 아주 운수가 좋은 분입니다 정치판에서 수십 년간 투쟁하지 않고 그냥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일약 운수 대통을 해가지고 그것도 보면 참 여러분들이 도덕놈들의 2권 3권에 보시게 되면 260만 표 이상 격차가 난 선거를 14만 7천 17표 차인가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소위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실수를 크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명성 운이 크게 따르죠 유명해지는 것 권력을 잡는 것 이런 것에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해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이 좀 따르지 않아서 좀 불우하게 됐는 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카이사를 겁니다 카이사르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운수가 아니고 누구 덕택으로 자신들의 무한히 위대한 명성을 얻었단 말인가요 운수가 나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초에 사라진 것일까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불운해서 계획의 초두에 생명이 딱 잘려버리지 않았던 들 그들도 저 영웅들만큼이나 똑같은 용명을 떨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9페이지에 영광과 명성에 대하여 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운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참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삶을 좀 이렇게 담담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운이 따라주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철학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탐구자의 의도는 진리, 지식, 확실성을 찾자는 데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에피클루스 학파, 괴락주의자죠 스토아 학파, 그리고 철학의 다른 학파들은 이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몽테뉴가 보는 철학은 세 가지를 찾는 자 진리와 지식과 확실성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교하건 우리가 무엇을 배우건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양편이 다 사람이란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죽어갈 인간의 손이 우리에게 그것을 내주는 것이며 죽어갈 인간의 손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사물들만이 설복시킬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 진리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0대 초반에 이런 철학 공부를 좀 하면서 그 당시에 깨우친 것이에요 인류 사회에서 아주 걸출한 업적을 남긴 그런 소크라데스나 아리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런 철학자의 글도 사람이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점도 있고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몇 번 읽게 되면 지겨움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성경은 여러 번 읽어도 항상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맹종하거나 사람이 만든 특정 이데올로기에 그냥 매몰되거나 이런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만든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전 사회를 상대로 사회적 실험으로 해 가지고 수백만 수천만 명을 여러분도 어려움을 몰아넣는 그런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맞는 인간은 다 불확실하니까 인간의 주장 인간의 이론 양편이 다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한테 우우 뛰어다니면서 무슨 뭐 그렇게 고함치고 하는 걸 보면 그런 또 사람들이 속성이 있지만 저는 당체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많은 사물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물들은 가장 눈에 떠 있는 것까지도 거기에 정신을 쓰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 없었던 듯 여운한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오후 가는 길에서도 두 가지 활동을 동시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람이 그냥 앞에 있는 것도 뭐죠 한눈을 팔거나 정신을 딴 데 주게 되면은 그게 없는 것처럼 부딪힐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많은 사물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이 몽태뉴 수상록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존재나 물체들의 존재나 한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판단이나 모두 사밀할 운명의 사물들은 끊임없이 구르며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한 자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자는 피차간에 확실한 아무것도 씌울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독려하며 변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흐르고 만물이 다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변하는 주체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이런 것도 다 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삶을 좀 유장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몽태뉴의 수상록에서 여러분들 발췌한 내용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자시피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여러분들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정선거를 회복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세대의 노후와 아이들 세대의 미래를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책 읽는 시간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몽태뉴의 수상록을 함께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몽태뉴의 수상록 전문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과 그 주변에 대한 그런 관찰기 그리고 또 관찰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피력한 부유한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고전에 아주 해박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시대는 16세기니까 세상이 흐름이 좀 천천히 흐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깊은 사유를 알 수 있는 거죠 몽태뉴의 수상록 농농치 않은 인물로 보입니다 1533년부터 1592년에 사셨던 분이고 이렇게 작은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은퇴한 후의 생활에는 어디나 산책할 곳이 필요합니다 앉아 있으면 생각들이 잠듭니다 다리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책 없이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합니다 참 여러분들 번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걷는다는 행위는 그냥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되지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건강을 유지한 데도 걷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특히 이런 산보다도 무릎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평지를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대단히 도움이 되죠 앉아 있으면 생각들이 잠듭니다 이런 표현도 아주 멋지죠 다리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도 없었겠지만 결국 육체하고 여러분들 정신이 같지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한 분을 만났더만은 노년이 됐을 때 치매라든지 이렇게 정신적의 감태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육체 노동이 육체적인 그런 활동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표현 다리가 흔들어주지 않으면 정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어디 가서 내가 내 주인이 될까 어느 곳에 숨어야 할 것인가 자기 하인이 많다고 장터의 조상처럼 남에게 자랑으로 보이는 야심은 값비싸게 듭니다 큰 재산은 큰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나는 큰 재산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새내가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소유하는 것은 기뻐도 다르지만 동시에 좀 힘든 거죠 소유한다는 거가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뭘 투자를 해놓으면 그걸 신경을 써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은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재산은 큰 노예 생활입니다 큰 사업을 일으킨 분들은 강의 전날까지 고심하다 하지 않습니까 큰 재산은 큰 노예 생활입니다 내 행동을 확대할 때는 오로지 내 의사만을 줬습니다 그대가 비굴한지 잔인한지 충실한지 경건한지를 아는 것은 그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판단에 타인의 판단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양심의 판단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자신에게 하는 판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도덕과 악득에 관한 양심의 판단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붕괴가 됩니다 가슴에 와닿는 4.15 총선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양심이 없냐 양심이 저 양반들 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을 건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도덕과 악득에 관한 양심의 판단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붕괴가 됩니다 키케로 이야기거든요 선악 개념이 명확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란 것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도덕과 악득에 관한 양심의 판단은 그걸 제거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짓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판단을 존중하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 부수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나 가치를 찾아서 고전을 우리가 읽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몽테네의 수상록에 어느 원칙으로 우리의 행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행동을 확대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은 관직을 맡은 자보다 더 힘들고 고매한 도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심보다는 명예욕 때문에 영예로운 자리에 났습니다 영광에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양심을 가지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좀 암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중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광에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양심을 가지고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적인 그런 사물을 보는 사람들은 맹애욕 때문에 대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양심을 갖고 자기가 맡은 바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몽테네의 수상록에 나오는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내 생명의 안전과 평온을 얻으려고 내 나라가 폐망해가는 동안 얼마나 비굴하게 인생의 반 이상을 보내왔는가를 어떻게 수치스럽게 고백할 염치를 가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당하지 않은 불행은 너무나 수월히 참아내며 제가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내 집안이나 밖에 성하게 살아오면서 내게 관계되는 일만 가지고 불평을 말합니다 아마 이런 반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16세기 프랑스도 대단히 소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소란 속에서 부유한 몽테뉴는 그냥 자기 집안 걱정만 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생명의 안전과 평온을 얻으려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다 이거를 굉장히 참 부끄럽게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니까 비용은 나중에 돌아오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지금 당장 비용으로 돌아오니까 누구도 나라를 위한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선거부정이 일곱 번째 일어난 데 불구하고 백성들도 잠잠하고 대통령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언론계 학자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비유하자면 국가가 외침을 당했을 때 누가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여러분들 내놓고 싸우려고 들겠느냐 이런 국가라면 그냥 침략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접수할 수 있겠다 국가가 내부의 적으로 침략을 당했는데 아무 여러분들 뭐죠 반응이 없는 겁니다 몽테뉴가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해 가지고 살았던 부분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에게 관계된 사실밖에 없는 공적인 불행에 대해서 느끼지 않습니다 티투스 리뷰스 이 말은 그의 진실한 심장입니다 인간 본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리하게 지정한 겁니다 공공재에 관해서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체제가 변질되고 선거부정이 일어나서 자기 자식들이 노예에 살아가는 그런 딱한 사정이 뻔히 예상되는 불만하고 지금 당장 피해가 없으니까 내 뱃속에 이런 밥 들어오는 거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몽테뉴 수상록이 아주 싱싱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주제하며 국민이 분열되어 나라가 혼란에 빠진 데도 마음이 어느 편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훌륭하기도 맹해롭게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도를 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수가 좋은 편을 들리고 사건을 기다려보자는 태도입니다 어느 길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티투스 리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 중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옳은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중간에 써가지고 이쪽이 이기면 이쪽이 좀 붙고 저쪽이 이기면 저쪽이 좀 붙고 그게 다수가 차지하게 되게 되면 그 사회가 순악 개념이 없이 결국 무너지게 되겠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주제하면 나는 훌륭하게 맹해롭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장사를 하거나 정치 권력을 친 사람들이 아니고 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께서는 저렇게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전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온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덕놈들 1권에서 5권이 나오고 7월 30일 날 도덕놈들 1권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냐가 이런 선을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에 함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더 이상은 참정권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자식들과 우리 세대의 그런 자유를 지키고 또 우리 자신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